월추야, 저번에 한국어 발음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지? 어, 이번에는 외국인에게 시옷쌍시옷 발음의 구분이랑 리을 발음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야. 그런데 그 전에, 저번에 많은 외국인들이 내라는 발음을 대라고 듣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. 그때 얘기했을 때는 똑같은 발음을 한국인이랑 외국인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일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어쩌면 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몰라. 그게 뭔데? 저번에 얘기했던 내 이론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가 내라고 대답했을 때 때로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라는 발음이랑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구 치러 갈까요? 네.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. 문맥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어에서는 대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.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게 내인지 대인지 훨씬 민감하지. 특히 초보자일수록 말이야. 흠, 그 얘기도 일리가 있네? 암튼 그거에 대해선 그 정도로 하고 이번엔 어떻게 가르치면 ㅅ과 쌍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자. 쌍ㅅ 발음이 ㅅ보다 강하다고 가르쳐줘도 막상 그 둘의 발음 구분을 어려워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. 먼저 영어에서의 ㅅ 발음은 ㅅ보다는 쌍ㅅ에 가까워. sun, soil, say, summer 같은 단어들을 발음할 때 sun, soil, say, summer 보다는 sun, soil, say, summer에 가깝잖아. ㅅ 발음은 좀 더 살살 발음한다고나 할까? 아, 반면에 ㅅ에 어떠한 모음이 붙느냐에 따라 영어에 sh 소리가 나기도 하잖아. 이때는 쌍ㅅ의 경우 그냥 sh 소리보다 더 강하게 발음해야 돼. 시, 시, 쇼, 쇼. 흠, 아,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는 ㅅ과 쌍ㅅ을 구분하겠는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어. 흠,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사, 싸, 사, 싸, 아, 봐봐. 얘는 s- 부분이랑 a-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데 이 두 부분 사이에 살짝 풀어준다고나 할까? 그런 단계가 있어. 싸, 이거랑 싸, 아, 그러니까 싸를 발음할 때는 s- 발음에서 곧바로 a- 발음으로 내뱉는 거고 사, 를 발음할 때는 s- 발음에서 텐션을 살짝 풀어준 다음 a- 발음으로 내뱉는 거구나. 어, 그런 것 같아. 텐션을 풀어주는 이유는 ㅅ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겠지? 시, 시 이 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?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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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흠, 글쎄... 그래프상으로는 잘 모르겠다. 그냥 시 라는 발음이 더 강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는데? 흠, 좋아. 이번에도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어, 월취야. 리을 발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자. 그래? 그럼 다음에 또 봐. 어, 또 봐. 그리고ください. 안녕하십니까. 꼬 from the front. 요. 고 Sono. ・